안녕하십니까 조세전문 변호사 고성철입니다. 오늘은 경제적 약자만 장한다. 국세징수 행정의 경직성에 대한 이야기를 계속해 보겠습니다. 오늘 이 시간의 사례는 공매 중지가 안되어 가지고 실제 집이 공매로 처분된 예입니다. 실제 사례입니다. 실제 사례고요. 이거는 제가 직접 해봤던 사건입니다. 제가 법무과장 시절에 실제 있었던 사건이거든요. 이게 이제 소득세가 554만원 소득세 554만원이 고지됐어요. 고지되고 납기는 언제까지냐. 그게 이제 6월 30일이에요. 6월 30일까지 세금을 내라. 그런데 이제 이 사람이 못 낸 거죠. 못 내니까 어떻게 됩니까? 이제 그때부터 이 납기 이후부터는 이제 체납자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 체납자가 되면 당연히 체납처분을 해야 되죠. 체납처분의 가장 핵심이 뭐냐면 압류예요. 그래서 이 사람 같은 경우를 4개월 뒤에 4월 뒤 후에 즉시 집을 압류를 했어요. 압류를 하면 빨리 돈을 내야 돼요. 압류 안 하면 내가 그러면 이제 공매해 버린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런 사람들 같은 경우는 불복을 할 550만원 빼먹으려고 이게 불복할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아무리 세금이 억울하다 하더라도 국세청이 완전히 근거 없이 이렇게 할 수는 하지는 않으니까 최소 취소 정도가 되려면은 취소를 시키려면 불복을 해야 돼요. 그런데 불복을 하는 550만원 하기 위해서 어느 정도까지 소송은 안 되죠. 그러니까 이분 같은 경우는 내는 수밖에 없어요. 내는 수밖에 없는데 이분이 가만히 이렇게 해서 10개월이나 이렇게 지났는데도 10개월이나 지났는데도 돈을 안 내요. 세금을 안 내니까 그냥 어떻게 됩니까? 이 집을 공매 의뢰해 버린 거예요. 세금의 경우에는 경매라고 표현을 안 합니다. 재경부에다가 이렇게 해서 자산관리공사에다가 이거 집 처분해 버려라 라고 이렇게 맡기는 것이 공매 의뢰입니다. 그러고 나서 이제야 공매 의뢰가 되니까 자산관리공사로부터 뭔가 통지서 하나를 받은 거예요. 그럴 때 그 통지서를 보니까 당신 집 우리가 세금 체납 때문에 당신의 세금 체납으로 인해서 우리가 공매 의뢰를 받았다. 그러니까 당신 집 우리가 공매를 하겠다라는 통지서예요. 그리고 통지서를 받고 세무소에 당장 달려갔죠. 4개월 후에 달려가서 세금이 왜 554만원인데 그거 내라고 할 때 왜 안 내요? 그러니까 제가 분납할 테니까 제발 좀 공매 중지 좀 해달라. 내가 돈 만들어가지고 내겠다. 그런데 이미 이 공매가 4개월 동안에 5회까지 가가지고 유찰이 돼 있는 거예요. 즉 이 집이 안 팔리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 집이 이 납세자 같은 경우는 자기 집이 1억 2천짜리다. 1억 2천짜리 2천만원짜리인데 라고 주장을 하지만 실제 공매 예정가가 감정가액으로 해가지고 7천만원에 7천2백만원에 7천2백만원에 공매 예정가가 공매가 시작된 거예요. 한마디로 말해서 7천2백만원만 주면 이 집 팔겠다. 그런데 실제 시세는 1억 2천만원이라고 이렇게 주장을 합니다. 그러니까 554만원 안 내가지고 1억 2천만원짜리 날라가 버리면 안 되잖아요. 실제로 7천2백만원에 팔린다 하더라도 그러면 당사자 입장에서는 벌써 5천만원 손해보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언론 어떻게 됩니까? 사체라도 빨리 빌려야 되는 거예요. 이래서 사체를 빌릴 수밖에 없다. 고율의 이자지만 그 13%씩 이렇게 월 13%짜리도 빌릴 수밖에 없다. 이거 연 250% 막 이런 거. 그래서 제발 좀 봐달라. 그러니까 아니 세무 공무원도 다 인정이 있는 사람인데 그러면 가지고 오시라. 그러면 내가 이렇게 중재해 놓겠다. 라고 했는데 그런데 지금 빨리 좀 오늘 뭐라도 이렇게 돈을 내주라. 라고 했는데 당연히 돈을 안 가지고 오죠. 안 가지고 오니까 담당자는 이제 세무서 계좌번호를 알려주고 이거 얼른 돈을 내라. 돈을 내야 우리가 뭐를 할 수 있다. 그러니까 분납을 해서라도 완납을 해주라. 라고 했는데 나중에 이제 돈을 이번 같은 경우는 이제 뭐를 사체를 빌려가지고 5일 후에 얼른 120만 원을 내요. 120만 원을 얼른 분납을 합니다. 그런데 이 분납이라는 거는 이쪽에서 세무 공무원이 해주니까 반대로 분납이라고 표현해야 되지 이거 권리는 아니거든요. 그런데 황당한 일이 생긴 겁니다. 120만 원을 냈는데 5일 후에 또 5일 후에요. 이게 낙찰이 돼 버린 거예요. 이미 왜냐하면 공매를 중지를 시켜줘야 되는데 이 554만 원 뭐 이렇게 해가지고 신경을 안 써보니까 체납세액이 워낙 적으니까 공매 중지를 깜빡해 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공매는 그대로 진행돼가지고 낙찰이 돼 버린 겁니다. 낙찰이 됐는데 6,700만 원에 어떻게 됩니까? 낙찰이 돼 버린 거예요. 낙찰. 그러면 이 집이 1억 2천만 원짜리 6,700만 원 팔렸다 이거예요. 이 사람 낙찰 입장에서는 그러니까 이제 어떻게 됩니까? 이거 알고 나서 이제 20일 후에 이제 세무서 와가지고 막 난리 친 거죠. 이제 공매 중지를 해달라고 했는데 왜 하지 않았냐고 억울해서 호소하러 왔다. 이렇게 빡 하는 거예요. 근데 이 분은 여자예요. 여자인데 남편이 이제 아프시고 그래요. 그러니까 이 분이 이 여자분은 당초 공매 공매집행은 정당하였지만 법적으로 하더라도 아무 하자가 없었다. 라고 이렇게 세무서 담당 직원이 이제 그런 식으로 답변하죠. 우리는 정당하게 했습니다. 정당하게. 국세징수법 61조 미 71조에 따라서 법적으로 아무런 하자 없이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승이 아주머니는 이제 화가 머리끝까지 올라와가지고 집에 불을 지르고 분신살살 하겠다. 나 여기서 죽어버리겠다. 막 이런 식으로 평생 내가 집행공무원 세무공무원 미워하면서 살아가겠다. 막 이런 식으로 극단적인 행위 자살을 할 태세였다. 이겁니다. 간혹 가다가 세무서에 이렇게 신나 같은 거 가져와가지고 이렇게 뿌리고 막 자살하겠다고 그래요. 그러면 이제 그런 것이 정보 보고 들어오죠. 청으로. 그게 다 이제 징수 행위 때문에 그러는 겁니다. 그러니까 담당 직원이 그 여자분의 집에 납세자 집에 가보니까 애들은 아직 중학생이었고요. 그 중에는 이제 가장 어린 애가 장애 장애우였죠. 그리고 남편은 중풍으로 아파서 누워있었고 그러니까 여자 혼자서 아주머니 혼자서 가족들의 생계를 책임지고 있었던 겁니다. 그러니까 이 아주머니는 시장 상가에서 반찬가게를 하는데 그래서 이제 제가 자꾸 이 사건을 되뇌이는 이유는 반찬가게 사건으로 제가 이제 맹명을 해가지고 안 잊어먹어요. 저도 지금 벌써 벌써 십몇 년이 지났는데도 15년, 17년이 지났는데도 안 잊어먹는다고요. 반찬가게 사건 하면 이 사건이 얼른 떠오릅니다. 그러니까 반찬가게를 했는데 상가 소유주가 붙어내고 도망가는 바람에 보증금도 못 받고 다 쫓겨나 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낙찰대금 이 6,700만 원 있잖아요. 이 6,700만 원 중에서 옹고 수중에 들어온 돈은 300만 원에 불과했다. 이거예요. 300만 원에. 왜? 이렇게 돼 있으면 공매가 되면 누군가가 이렇게 금융기관 채무 있잖아요. 금융기관도 달라붙어요. 배당해달라고 그러면 국세청 554만 원 먼저 먹고 나머지 금융기관 주고 그래가지고 다 빚잔치하고 나서 남은 것이 300만 원이었다는 거 아닙니까? 수중에 이 300만 원 가지고 그러면 어떻겠느냐? 이 가족들이 결국은 길바닥이 나아있는 거예요. 실제 현실이 이렇다 하는 거니까요. 추상적으로 이렇게 돌아가는 게 아니에요. 지금 세정현실은 결국은 이게 이제 그렇게 해서 손해배상이 들어온 거예요. 손해배상이 들어오고 그 다음에 그 세무공무원을 같이 연대로 해가지고 손해배상이 들어왔는데 국가배상청구가 들어와가지고 그러면 이런 게 있으면 이제 국가배상이 이렇게 이루어지고 그러면 만일 국가가 배상책임이 있게 된다 하면 이거는 감사원에 전부 다 보고가 됩니다. 변상책임을 물어야 되니까 만일 이게 담당자가 실수했으면 그 중과실 부분에 가지고 국가가 이제 책임을 줬으면 그 사람에 대해서 변상책임을 다 해야 돼요. 그러다 보니까 그러다 보니까 이분 같은 경우는 구설수에 오르기 싫고 자기가 개인 넘어치고 나니까 자기가 이제 개인 돈으로 2천만 원을 물어주고 화해를 하는 걸로 했죠. 그런데 이제 담당자가 이제 소송수행자가 이렇게 1개가 있고 저희는 1개가 있고 2개가 있고 3개가 있는데 1개는 이의신청 전문이고 2개는 행정소송 전문이고 3개는 이런 배당, 사회행위, 압류, 손해배상, 부당이득 이런 조세민사 전문으로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3개의 직원이 이거를 보고를 안 해요. 보고를 전혀 보고 안 하고 쉬쉬쉬 하면서 본인들끼리 알아서 화해해 버리고 사건 종결시키려고 그러다가 이제 결국은 이제 그게 이제 쉽게 됩니까? 그러니까 사건이 다 이제 제가 파악을 하고 어떤 이야기인지 전부 다 이제 확인을 했죠. 그리고 2천만 원을 물어주고 이제 뭐든지 소송이 종결이 됐습니다. 그러면 결론은 이렇게 됐는데 이 담당자도 참 그래도 선한 사람이죠. 자기 돈으로 2천만 원을 물어줬으니까 도의적인 책임을 지고 그런데 이분이 이런 일을 한 번씩 겪고 나면요. 세무 공무원은 더 이상 뭐 안 해주죠. 안 해줘. 아무리 없어에도요. 저는 어쩔 수 없습니다. 이렇게밖에 할 수 없는 거예요. 그리고 이런 2천만 원을 물어준 그 사례를 옆에서 지켜본 세무 공무원들의 입장에서는 누가 억울하다 하면 이렇게 뒤돌아 서버려야 되는 것이죠. 읍수하고 이렇게 이야기 들어주다 보면 막 물귀신이 돼버린다. 이런 식의 이제 학습효과가 너무 짙다 이거죠. 세무 공무원들한테. 세무 공무원들도 다 사람이고 그러지 않습니까? 뭐 세무 공무원 치고 뭐 악한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다 일하는 것이 그렇다 보니까 그럴 뿐이지. 그러지 않습니까? 다 세무 공무원 한 사람 한 사람 보면 다 착하고 선하고 다들 사람들이 훌륭해요. 근데 일이 그래요. 일이. 징수행정이라는 일 자체가 그렇다. 이겁니다. 그러니까 이 경우에 가려면 이제 이렇게 아주머니가 와가지고 막 이렇게 사정을 하자요. 그러면 이걸 법리적으로 어떻게 해줄 방법이 없는가. 결론을 한번 제가 이제 법리적으로 그러면은 이렇게 한번 살펴봤죠. 그러니까 아주머니가 국제징수법 15조 17조에 징수유예 신청이 있어요. 일단은 징수유예 신청이 있죠. 납기 전 징수유예가 있고 이 부분 납기 후 징수유예 신청을 한다. 이겁니다. 이미 납기가 지나버렸기 때문에 이제 이거는 납기 전에 징수유예는 납기를 조금 뒤로 밀어달라 이거고 납기 후에 이제 징수유예는 조금만 좀 시간을 좀 내가 나한테 시간을 좀 더 달라 이거거든요. 시간을 더 달라 그렇게 해가지고 이게 징수유예 신청이 이루어지면 최대한 9월까지 연장을 해줘요. 그러면 이 9월 내에 어떤 식으로 550만 원 만들 수 있죠. 만들어가지고 낼 수 있다 이거요. 그런데 지금 당장 가져오라 이렇게 하니까 못 가져오는 거죠. 사채 써가지고 150만 원이라도 일단 가져오는 거 아닙니까. 그리고 이분은 일단은 본인이 이제 가장 역할을 해야 되니까 시장에서 이제 쫓겨나고 어떤 식으로든지 본인이 움직여야 가정이 생기를 책임이 질 거 아니에요. 중학교 애들 두 명하고 딸 애들 두 명하고 중풍든 남편을 어디 가서 그 사람들이 경제적인 능력이 있는 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돌아다니다 보니까 세무서에서 고지서 와도 그것이 뭔지도 몰랐고 그러다가 이제 나중에 공매 예정 통지가 이렇게 자산관리공사로 오면서 이제 그때 안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 전에 이분이 진작 고지서를 보고 이렇게 했더라면 550만 원 어떻게라도 만들어가지고 줬는데 이미 시간이 지나버린 거예요. 납기가 지나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이 상황에서 그러면 얼른 가가지고 알았으면 알았으면 얼른 징수유예 신청을 해가지고 법적으로 구제받을 수 있는 권리가 있는데 또 이런 경우에는 여권에 미비하다고 또 이렇게 해본다든지 아니면 담보가 좋으라고 554만 원 없어가지고 내가 징수해달라고 했는데 그것도 담보가 좋으라면 내가 그러면 세금 내버리고 말지 이렇게 나오죠. 그러니까 현장에서는 상당히 이렇게 경직되게 움직여요. 경직되게 돈 없어가지고 세금 못 내는데 담보가 좋으라 하니까 그래서 좀 유연하게 국세징수법을 유연하게 이렇게 적용을 하라 이거죠. 징수 행정이 경직되면 안 된다. 미국 같은데 제가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미국 IRS가 참 무섭대요. 징수도 거기도 숟가락 하나씩 젓가락까지도 다 가지고 간다 이거요. 그렇지만 그 계좌를 딱 이렇게 홀딩을 시켜가지고 못 찾게 하지만 그거를 즉시 압류해가지고 뺏어가 버리는 게 아니고 한 5년 동안 이렇게 그 부분에 대해서 돈 들어온 걸 못 나가게끔 관리를 할 뿐이에요. 그러니까 당신이 돈 벌어가지고 내라 라는 기회를 준대요. 그런데 기회를 줘도 이 사람이 반칙을 하면 그때는 이제 과감하게 나간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러니까 제가 이제 미국 징수 행정에 대해서 공부해 본 적도 없고 현장을 점검해 본 적도 없는데 그런 식으로 이제 납세자들한테 이야기를 들어봤습니다. 여기서 상담하는 과정에서도 미국에 있는 분들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그러니까 IRS가 그래도 그 부분에 대해서 융통성이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저희들 같이 납기가 지나버리면 막바로 납기가 지나면 체납자로 해가지고 막바로 압류해가지고 뺏어버리려고 하는 게 아니다. 공부해 버리려고 하는 게 아니다. 이거죠. 기다려준다 이거예요. 기다려 시간을 벌어준다 이거입니다. 우리가 이렇게 막 신청을 해야만이 신청을 해야만이 되는 게 아니다. 이거예요. 오케이 하면서 세금 낼 때까지 우리가 기다려줄게 일정 이 기간 동안 우리가 기다려줄게 이런다 이거입니다. 이런 거를 해줘야 된다 이거예요. 국가가 국가가 그 정도 배려심이 있어야 된다. 국가가 배려심이 없고 따뜻함이 없으면 그거는 국가가 아니다 이거죠. 그거는 모랄이 없다 이거입니다. 그럼 뭐를 뜯어가고 뺏어가는 존재죠. 그러면 그러잖아요. 재산권을 박탈시켜버리면 안 되지 않습니까. 이렇게 554만 원 받으려고 재산권 박탈해버리면 어디 하소연할 수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문제가 생기면 세무공무원들 전체가 다 경직되게 가버린다 이거예요. 이런 일이 한 번씩 벌어지면 그리고 이제 국세징수파 85조의 이 규정을 통해가지고 이게 여기서부터는 체납처분 체납처분 유해를 해야 돼요. 체납처분 유해를 어떻게 공매는 하지 말아달라. 제발 좀 공매는 하지 말아달라. 이게 받아져야 체납처분 공매를 하지 않을까 아닙니까. 지금은 불복을 해야만이 체납처분이 지금 보류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도 법에는 그런 게 없어요. 행정심판만 딱 끝나면 공매할 수 있다고 이렇게 돼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거를 그렇게 제가 2003년부터 고치라 고치라 해도 안 고친 단 말입니다. 왜 그러냐 이거죠. 왜 왜 그런데 그게 국세청장 지침으로는 못하게 해놨어요. 이제는 하게 되면 징계시킨다고 그러니까 사람들이 이제는 널리 퍼져가지고 안 간혹 실수하다가 이렇게 하는 사람도 있긴 있어요. 제가 이 부분에서 상당하게 윗분들한테 이런 인식을 많이 시켰죠. 그러니까 지금 보면 경제적인 약자에 대한 배려는요. 제가 국세청에 있을 때 상당히 많은 윗분들한테 이런 건의를 많이 한 사람 중에 한 사람 입니다. 그리고 이런 사례들을 항시 보고를 했어요. 항시 이렇게 관서장 해외할 때 다 제가 보고를 했습니다. 세무 관서장 그래서 이게 자꾸 분위기가 떼어져 가지고 이제 제가 국세청 나오고 나니까 어느 청장님 께서 하시는 게 우리가 경제적 약자에 대해서 배려를 해야 된다. 그러면서 경제적 약자가 어려운 일이 있으면 불복대리도 도와주고 말이지 막 이렇게 그건 아주 좋은 거죠. 그런 식으로 그렇지만 그런 것보다도 더 실질적인 게 이런 거다 이겁니다. 이런 징수행정 결국은 이 아주머니 같은 경우는 세금의 징수 유예나 징수 유예나 체납처분 유예를 통해 가지고 구제를 받을 수 있어요. 그런데 그 조문이 두 개밖에 없다. 그리고 국세 징수 사무처리 규정 72조 보면 공매처분 유보의 대상 이라는 규정으로 두 가지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공매처분 유보의 대상이 기능 공매처분을 유보한다 라고 이렇게 길을 열어놓고 있는데 그게 훈령 밖에 안 돼요. 그런데 징수 위험해 체납처분 유예 적용을 받기 위해서는 납세자가 일단 신청을 해야 돼요. 그리고 과세 관측이 승인을 해줘야 돼요. 해버리면 끝난다 이겁니다. 그러니까 납세자가 그런데 세법을 얼마나 알아가지고 세무 공무원도 알기 힘든 거예요. 이게 징수 이런 거를 징수 행정을 하지 않는 이상은 잘 모르고 마찬가지예요. 양도세 분야도 양도세 안 해보면 잘 몰라요. 세무 공무원들도 그만큼 세법이 광범하잖아요. 세법 좀 보십시오. 이렇게 두껍잖아요. 그러니까 세법 좀 보고 일 하기가 어렵다니까요. 세법 좀 보면서 그러니까 이게 징수위에 신청을 한다. 체납처분위에 신청을 한다. 이걸 어떻게 알아요. 이것도 세무사도 법률적으로 훈련된 사람들이나 이렇게 조언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세법이 무죄해가지고 신청을 하지 못하거나 못하거나 과세관청에서 요구하는 담보 제공 담보 제공하세요. 이렇게 해줄 테니까 담보 제공하세요. 이래버리면은 체력이 없는 사람들은 입장에서는 이거는 그림의 떡이에요. 그림의 떡. 이런 구제 주사는 실효성이 아무것도 없는 규정이 되어버린다. 이겁니다. 결국 납세자가 세법에 무지하거나 체력이 없게 되면은 국세징수법상의 이런 혜택을 보지 못한다. 그러니까 경제적인 약자가 무슨 재력이 있겠느냐 경제적인 약자가 무슨 세법에 대해서 알겠느냐 누구한테 조력을 받을 수 있는 그것도 있어야 뭐를 할 거 아닙니까 돈이 있어야 누군가 옆에서 어드바이스도 하고 상담요라도 있어야 뭐가 상담을 받을 거 그러니까 이런 거 상담 받을 생각 자체를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현실이다 이겁니다. 지금 이런 게 현실이다. 그러니까 이 사건을 겪고 나서 제가 그날 밤 글 하나를 적어봤습니다. 하 참 제가 글을 쓰면서도 마침 내린 것처럼 너무 가슴이 아프더라고요. 이 땅에 살면서 세금으로부터 자유로운 사람이 한 명도 없다. 그렇다면 그렇게 자유롭지 못한 이상에 누구에거나 있을 수 있는 일이 이런 일들이 다 벌어진다. 이거요. 액수가 적든 많든 간에 그러니까 경제적인 약자는 조력도 못 받고 어떻게 됩니까 큰 쓰나미에 줄줄줄줄 쓸려가 버리는 거예요. 그러고 나서 폭포에 떨어져 버린 겁니다. 그러니까 바로 이게 내 일이다. 누구에게나 세금으로부터 자유롭지 못하니까 점다 이런 이쁘 아주머니의 일이 내 일이다. 그리고 내 가족 일일 수도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해야 돼요. 이게 세법하고 세무세금사건을 담당하고 하는 세무공무원이나 행정심판을 담당하는 불복심리자나 그리고 법원에 있는 판사분들이나 검찰에 있는 조세범하고 관련된 조세담당 검사들이나 다 이게 내 일이다. 내 일일 수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해줘야 되는 거예요. 마치 염라대왕에 누구 침판하듯이 먼지털이 하나 가지고 너 왜 이렇게 잘못했어? 너 왜 이렇게 잘못했어? 이렇게 되는 게 아니다. 이거예요. 경제 현장에서 경제적인 약자가 살아가는 그 서름이라는 건 너무 힘든 거예요. 강자의 의도대로 눈치를 보지 않으면 안 되는 거예요. 공직도 마찬가지지 않으니까 뭐든지 세력의 다툼이 있는데 줄을 잘 써야 되잖아요. 제 계장이 그분이 이미 석의관이 되고도 남을 능력인데 왜 5급 사무관으로 이렇게 됐냐 석의관이 안 되고 이렇게 나중에 술자리에서 여쭤봤더니 줄을 이분이 잘 될 줄 알고 이 줄에 섰더니 이분이 안 돼 버리고 그러니까 또 이 줄에 섰더니 또 이분이 안 되고 이렇게 해가지고 밀리고 밀려가지고 못됐다 이러시더라고요. 어느 쪽에 이렇게 줄을 쓰잖아요. 줄을 어느 줄에 줄을 쓰는데 그게 이제 사람이 딱 그게 약자는 눈치 보면서 그렇게 해야 되잖아요. 공직도 마찬가지잖아요. 경제현장은 더 심해요. 강자의 논리가 더 심하다. 그리고 돈 있는 이런 회장들 이렇게 사건을 보면 당시 자기 수족으로 만들려고 그래요. 전문가도 자기 수족으로 말 잘 듣는 수족으로 만들려고 처음에만 이렇게 잘해주고 나중에는 명령적으로 말을 한다고 어느 법인을 들어가도 마찬가지로 조직이 조직이라는 게 기성의 질서에 네가 들어와 들어와 근데 들어가면 다 이렇게 그분들의 어떻게 됩니까 수족이 돼야 되는 거예요 말 잘 듣고 요즘 젊은 사람들은 그런 게 싫은 거죠 싫으니까 그러니까 본인이 저항하면서 사는데 그게 상당히 공고롭죠. 그러니까 바로 이렇게 아주머니 같은 일들이 나에게도 닥칠 수 있다. 만약에 닥쳤을 때 어떤 심정일까 어떻게 행동을 했을까 하는 거를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 라는 겁니다. 여기까지가 네 번째입니다. 다음 다섯 번째는 제가 한번 글을 쓴 글 가지고 그것도 픽션이에요. 아니요. 논픽션입니다. 그러니까 실제 있는 사건이에요. 그래서 다음 다섯 번째로 또 넘어가고 또 여섯 번째 일곱 번째 계속 하겠습니다. 이 영상이 여러분들에게 도움이 되셨으면 좋아요 구독 신청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좋은 영상으로 보답해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